아 제가 먼저 할게 네 그리고 시청자 형님들은 예 저 방송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이 오우 아하하하 과연 공방인가요 뭔데 뭔데 마이티즈 광고 야 아악 나이스 흐흐흐 하하하 우와 와 이만이 미리로 치는데 3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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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수고 간의 서 와 이거 왜 저렇게 그냥 플레이 채널 아니 보행 안 빨라요 예 전혀 뭐 아 진짜요 이제 어 제가 좀 장구를 났던데 어? 미니루? 그리고 중독 mismatch 아아 예가 아웃이에요 세계고 gig 게장 와 이 사람들 보여요 당방으로 집중 와 아 다다니잖아 아아 이제 3개의 공만 4개의 봉으로 3진을 잡아줬습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3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. 4개의 봉으로 3진을 잡아줬습니다. 이렇게 다시 찾아올 수 있고 3진을 잡아줬습니다. 우리가 이런 페이스를 보여준다면 오늘 아 감 잡았다. 형님 감사드립니다. 이제 감 잡았어요. 형님 감칭 덕분에 감 잡았어요. 형님 감 잡았습니다. 긴장을 풀고 빛하게 봉을 치면 수수가 볼카운트 상황에 앞서갔죠. 결국 3진 처리합니다. 3진을 잡아줬습니다. 긴장을 풀고 빛하게 봉을 치면 아니 민국아 민국이님 저 제 방송국 가서 스크린 야구 치는 거 있습니다. 달리 돌려보기 보세요. 네 자 저희 4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ains